신입생 신입생? 나도 신입생인데 아 네 같은 신입생인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? 수현 초면이라 초면 아닌데 우리 인증샷도 찍었잖아 남친 있어요? 아 그 돌아 신기하다 야 무슨과? 신학과? 응?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? 응 응 난 너한테 관심은 없어 관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? 하 너 보다시피 내가 좀 생겼어 이런 애가 너가 처음은 아니란 소리야 뭐 너 같은 애는 제대로 말을 안 해주면 알아먹질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말해줄게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야 그럼 나 같은 애가 어떤 애인데? 내가 꼬시면 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해 아 난 그런 애구나 초면인데 나를 잘 아는 것 같네 그렇잖아 내가 X나 가난해 가난한데 이렇게 등록금이 500이나 되는 학교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겁나 뺑이치면서 살아야 돼 그럴까 어떡했어 내가 너랑 놀 시간이 없겠지 그지? 다 따라오면 소리 지른다 대박이네 쟤 대박이네 쟤 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